평소보다 심한데? 머리가 한 1촌 3번씩 커요 머리가 테이저분을 박아놨어 자 이제 그러면 어느 것도 봐야죠 네 인호랑 석준이가 자취할 수 있는 곳이 뭐가 있죠? 자 그럼 삐딱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호가 이번에 솔로룩을 제대로 준비했기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쳐야 되는데 기억 안난대 네 여러분 인호가 이제 리더예요 그러니까 네 한 팀의 리더로서 멋있게 삐딱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필요해? 승준이 계좌로 입금해 바로 갈게 승준아 계좌 보여줘라 와 너무 쟤 뭐 있어요? 아 쟤 미친 사람으로 입금해 아 쟤 미친 사람으로 입금해 앗 쟤 미친 사람으로 입금해 우리의 굴리지마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끝나러 갈게요 있 할게고 넋은 다풀게뿌고 미친 사람으로 빛나싼 빛나싼 어어? 어째가가 안하고 아니 넋은 다풀게뿌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